하나, 둘. 이거는 못 들 것 같은데. 이게 보기보다 어려워요, 이게. 어려워요. 하나, 둘, 셋. 괜찮아, 괜찮아. 더 천천히 내려야 되는데. 그러니까 콩 소리가 안 나도록 해야 돼요, 사실. 알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넷. 생각보다 무거워. 무겁다니요. 생각보다 무거워. 안 가벼워. 양초형 진짜 너무하시네. 진짜 양초형. 다 커졌어요. 주혜비 형이야. 주혜비 형은 안 돼. 천천히 조심하고. 범주 씨 타면 안 돼. 천천히 닿는 거 아니야? 하나, 둘, 셋. 실났다. 우리 선생님이 춤이 났다. 연달아 두 번 한번 해 보자. 야, 야, 야. 다 쳐. 저 세임도 못 해. 다 쳤다. 연달아 두 번 어때요? 좋죠. 저 차잖아. 멋진 그림. 하나, 둘, 셋. 셋. 주협대지, 주협대지. 와, 잘했어. 야. 야. 서비스로 저 선생님도 한번 해 주세요. 자, 형도 좀. 하나, 둘, 셋. 우와. 하나, 둘, 셋. 우와. 이게 거기에 때가 없어. 허리에 걸리는 데가 없잖아, 허리에. 이게 못 잡는다. 라인이 없으니까. 여기가 야. 딱 팔을 잡아줘야 되는데. 그러니까. 이제 응용으로. 응용으로 하나만 더 하고 이제. 응용은 뭐냐 하면 저희가 손가락을 손가락으로 여자가 편하게 돌 수 있게 혼자 돌 수 있게끔 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하나, 둘, 셋. 우와, 이거 많이 봤어요. TV에서. 이거 많이 봤지. 이거는 어렵겠다. 이제 저게 2년, 3년 넘어야지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. 그렇죠. 역시. 힘이 있어. 진짜 잘하셨어요. 형님 잘 떨어졌어. 오케이. 오케이. 응용만이요. 오, 좋아. 그렇죠. 잘했어. 너무 봐. 손이 안 닿았어. 회전폭마야. 하나, 이, 하나, 앤 둘. 앤 셋. 오. 정말 잘한다. 정말 잘한다.